경기도가 2천여 개의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 계약에 따른 원격 수업 자료로 무상 제공합니다. 경기도는 정부의 온라인 계약 방침이 확정된 후 지식 콘텐츠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제공하는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와 IT, 외국어, 생활 취미 분야 등 2,606개에 다릅니다. 교사라면 누구나 경기도 지식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신청자의 교사 자격 여부와 원격 수업 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제공할 방침입니다.